Q. 날씨에 와이어트 인생들아 저는 날씨에 와이어트 저 재밌게 본 게 제목의 기억이 안 나요 그 나는 어제, 오늘 아닌데? 나는 오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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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오늘? 어제 전혀 달랐네요 나름 비슷했는데? 나름 비슷.. 메커니즘은 비슷해 형들이 국내장이나 해외 유명한 작품들을 소개할 것 같으니까 다른 걸 추천하려고 네, 비트 비장 아 네, 로맨스 저 로맨스 영화 좋아해가지고 약간 좀 닭살 돋았어요 아니 영화는 로맨스 영화 좋아해 대리만족 인생 영화? 난 딱 말할 수 있어요 비기너 데이 이거만큼 재밌는 거 보세요 난 영화 잘 아는 거 같은데 테이크는 아세요? 외국 영화예요? 외국 영화 되게 유명한데 테이크는 모르세요? 네, 맞아맞아 딸 구하는 거랑 아내 구하는 거 저 범죄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해요 비기너 게 보셨어요? 이게 슬픈 영화가 아닌데 눈물이 나와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멜로 이런 거죠 멜로? 약간 멜로지 멜로 절대 싫어 진짜 안 봐요 재미없어요 근데 나 웃긴 게 드라마는 멜로인데 나는 이태원 클라스랑 그리고 아 이태원 클라스랑 그의 우리는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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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 안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다 좋아해요 절대 싫어 진짜 안 봐요 제가 원래 한 번 보면서는 안 보거든요 그건 두 번인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바꿀게요 그 요리는 전 이태원 클라스요 성리드 이태원 클라스 그렇지 그게 맞지 명대사 하나 있잖아요 술맛이 어떠냐 술맛이 어떠냐 술맛이 어떠냐 근데 재밌잖아요 제일 재밌게 본 거 같은데 드라마 그거 뭐지 캐치미프요케인가 그 디카프리오 나오고 그 디카프리오 나오고 네 최근에 왔어요 잘생겼잖아요 현실감 있는 거 말고 재밌는데 뭐? 저 형은 뭐 했어요? 나무늘보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? 인생영화 있어요 인생영화 좀 많은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모르는데 그 한아버지 헬메이 나와서 영화 앞 찍은 거 있잖아요 이마 그 강을 거는거죠? 어? 그것도 인생영화고요 아 살짝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도 축복이야 아니야 자기 나오잖아요 짱보도 괜찮은데 약간 그게 있어 있어 어떻게 뭔가 교훈이 있어 항상 영화받아 영화받아 교훈이 있더라고 정수야 뭐 했어? 그 제목 뭐였죠? 나는 내일 나는 내일 나는 내일 이것도 최고지 너 지금 이것도 최고지 이거는 두 번 봐야 돼 아 진짜? 두 번 봐야 이해 두 번 봐야지 이해가 돼요 첫 번째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달라요 그 울림이 달라요 너 보고 우는 거 있어? 영화 로고 나 오는데 아 어? 자주 울어 나 한 번밖에 안 울었어 7번방에 아니 무서워서 울었어요 내가 쌈방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 티 100이에요 저는 공감을 잘 못해요 근데 공감하는 척 진짜 잘해요 차라리 하지마 미친 영화 와 제가 얼마 전에 2004년에 나온 건가 노트북이라는 영화였어요 노트북 미국 영화인데 진짜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근데 영화 보면서 울어? 한 번 울어봤어요 뭐? 10번방에서 어렸을 때 아 그건 인정이지 아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거랑 신과 함께 1편 그것도 나는 너무 많이 울고 그거는 옆에 막 50대의 아저 부부도 울었어요 으응 신과 함께 신과 함께 1위 봤어? 안 울었어? 야 냉정하네 응? 왜 울었지? 근데 노트북은 진짜 제가 추천 어 노트북 봐야겠는데? 어 그건 진짜 추천할 만한 영화예요 진짜 내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드라마 아 저 그거 김혜수 님이 나오신 건데 슈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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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고 그거 이병헌이랑 김태리 씨 나오고 미스터 션샤인 두 개 두 개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차장님 드라마 뭐라고 말했어요? 이태원 클라스 아 이태원 클라스 그래 이태원 클라스도 네 이태원 클라스도 그래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먹었는데 스미생도 재밌고 난 감방 생활도 재밌게 봤고 근데 슈룹이랑 딱 그 저 두 개가 이태원 클라스까지 세 개 이태원 클라스 말 잘했다 그쵸 현실감이 없어요 근데 원양어선 타고 와가지고 웅커로 안돼 안돼 성공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는가 뭐 넷플릭스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? 재벌집 막내의 아들인가? 어 네 그것도 재밌게 봤고 또 요 근래 기가 막힌 거 본 거 있는데 뭐가 있었죠? 이게 말아서 네 아 집답하네 그냥 재벌집으로 하시죠 제가 나중에 생각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벌집 막내 그거 재밌게 봤어요 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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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 최근에 이두나 마지막 장면 와이프랑 둘이 그냥 엄청 울었어요 지금 저는 엄청 아니고 저는 그냥 찔끔 정도 상남자 알아보니까 살짝 훔치는 정도 저요? 저 위대한 개집이랑요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은 거짓말 안 치고 진짜 한 열 번 보고 위대한 개집이 다 다섯 번 그냥 마음이 공글해지는데 이거 그냥 P예요? 아니 근데 T랑 F랑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알죠 E 한 55대 40 어 열밖에서 슈팅이나 써야지 드라마 한국 드라마는 별그대랑 태현 후에 제일 좋아했어 그리고 은다파라 시리즈 저기 영화는 진짜 많이 본 영화 그 배우 정우님 나오는 바람이잖아 바람 그거는 최소한 20분 봤어 어 거의 뭐 장면들 다 외웠지 아 있죠 많죠 저는 타이타닉 쇼생크 탈출 모르겠다 이게 진짜 명곡 아 진짜 재밌는 영화지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은 단지 로맨스 영화라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재밌어 그냥 많은데 딱 이렇게 세 개만 얘기할게요 드라마는 사실 잘 안 봐가지고 아 이거 행복을 찾았어 몰라요? 그 윌스미스 나오는 거 내가 말한 거 다 봐봐요 윌스미스 친아들이랑 진짜로 어릴 때 해서 찍은 영화예요 또 봐보신 거 아 저는 약간 좀 봤을 때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보고서는 그냥 눈요기만 재밌고 이런 영화는 F가 뭐야? 우리 때는 혈액형 아니었어요? 맨날 뭐 저희때는 혈액형이었어요 혈액형 B형이면 나쁜 남자고 뭐 A형이면 소심한 남자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일 거 같아요 O형? 저 B형인데 혈액형 B형이면 나쁜 남자고 커밍하고 산다에서 나쁜 남자 아 아 어 감사합니다.